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통일신라의 각종 제도를 정비한 임금, 바로 신라의 31번째 임금,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신문왕은요. 30대 임금, 문무왕의 아들이죠.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터진 사건이 바로 김흥돌 반란사건이에요. 이 김흥돌은 신라의 최고기족인데 신문왕 때는 사적으로는 장인어른이 됩니다. 사실 이제 사이와 장인 사이지만 이건 이제 권력문제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정치적인 파워게임인데요. 결국 신문왕은 장인이었던 이 김흥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 김흥돌을 따르는 많은 귀족들을 숙청 이렇게 쳐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왕권을 크게 강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왕이 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게 이제 두 개가 나와요. 자, 하나는 이제 녹읍을 폐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집사부를 강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녹읍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기족이 나라로부터 이제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녹읍은 단순히 여기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어떤 노동력도 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신라 기족의 어떤 특권의 상징이 바로 이 녹읍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문왕은 이 녹읍을 폐지합니다. 이 녹읍을 폐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기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또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를 크게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부는 결국 이제 왕권을 보좌하고 대변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부를 강화하면서 왕권을 크게 안정시켰습니다. 또 이제 신문왕은 또 이거 말고도 이제 각종 제도정비, 예를 들어서 지방제도는요. 전국을 아홉 개 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소경이라고 해서 신라 수도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주 말고 다섯 개의 작은 수도를 두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을 살게 하고, 신라의 일부 기족들은 또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소경을 두었습니다. 자, 또 이제 신문왕 때 군사조직을 또 정비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중앙군으로 편제된 게 바로 이제 구사당, 아홉 개 부대가 있는데, 이 구사당은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인들, 옛 백제인들도 여기에 이제 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민족융합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신문왕은 지방군을 이제 구주에 한정식 배치를 하면 이제 아홉 개 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변경인 한주는 2개 정, 2개 정을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군은 십정, 그 다음 이제 중앙군은 구사당, 이런 식으로 이제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또 신문왕은 당시 이제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학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기관, 요즘 말하면 이제 대학교죠. 자, 요걸 이제 설치해서 유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 신문왕 때 이런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신라는 그 신문왕의 아들인 성덕왕, 그 뒤의 손자인 경덕왕 때까지 거의 뭐 한 6, 70년 이상을 이렇게 안정과 번영을 이제 구가하게 돼요. 자, 통일신라의 전성기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랬을 때 이 시기를 보여주는 유명한 어떤 이야기가 바로 이제 만파식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파식적 할 때 이 적자가 이게 피리적자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일만만자, 아주 거센 파도를 식, 이게 잠재운다는 뜻이에요. 거센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다. 사실 이 피리는요, 신문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신문왕의 아버지인 문무왕과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유신 장군이 이 신문왕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문무왕이 준 대나무로 만든 피리가 이 만파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파식적, 이 피리를 불면 쳐들어온 외적도 불러가고 그 다음에 이 피리를 불면 전염병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만능피리입니다. 자, 이 만파식적 이야기가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신문왕 때가 바로 통일신라의 가장 멈니까? 이게 안정과 번영을 구가한 전성기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문왕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